현재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인류들 약 72억의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 룰루들로 표현되는 이들은 진화하는 유인원 암컷의 난자와 4차원 안움나키 남성의 정자가 결합한 세포를 유인원 암컷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태어나게 하였는데 임신기간이 10개월이 넘었단다. 그리고 실패율도 높았지만 냉동정자를 시험관에서 난자와 수정시켰단다. 너희들도 인공수정하는 것으로 불임을 해결하는데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단다. 이렇게 태어난 세 인종을 호모에렉투스라고 너희들은 표현하였지만 우리는 룰루라고 불렀단다. 처음이야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으나 우리는 실험실에서 임신기간도 줄이고 실패율도 낮추는 시도를 통해서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인종을 창조하였단다. 이들은 행성진화환경에 맞추어 진화를 해왔으며 대홍수 사건을 계기로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일부 생존했던 존재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종족의 소멸 없이 진화할 수 있었단다. 룰루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3차원 물질세계의 배움이었으며 현생 인류 중위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포도를 보이고 있단다. 혼의식의 단계는 3차원 물질체험이었으며 대주기 전까지 평균으로 완료하는 것이 기준이었단다. 상위 그룹은 4차원 과정 진입이 예정되어 있었단다. 이들의 진행 과정을 모두 점검하여 완료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분류 코드가 모두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구나. 두 번째 창조는 바로 아담, 아담이스트, 아답화로 알려진 창조 그룹의 유전자 코드를 부여받아 태어난 인종을 뜻하는데 이들은 진화 형태상 3차원의 전 과정을 완료하고 4차원 과정 진입과 혼의식은 5차원 의식으로의 상승을 목표로 해서 예정되어 있었단다. 이들 역시 모든 과정의 점검이 종료되었으며 코드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5차원 상승 사회의 시민들로 등록되었다는 것이란다. 문명사회는 4차원 과학인 쿼드라닉스를 발전시켜서 환경 공예들을 모두 몰아내고 청정환경을 조성할 것이란다. 세 번째 창조는 창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그룹을 지휘하였던 앵키와 닌허삭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닌허삭의 자구에서 양육하여 탄생시킨 아다파 한 쌍인데 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이었단다. 전한대로 이들의 후손 중 노아로 기록된 지우수드라에 의하여 유전자 혈통이 손상 없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전달되었으니 이들이 창조그룹의 왕족 계보였던 플레이아데스의 아비뇽과 오리온의 알른 시리오스의 마하라지 계보를 이어서 지금까지 은밀히 숨겨진 상태로 보존되었던 것이란다. 타락 천사들의 계략에 위해 수없는 제거 작전에 따라 소멸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산한다의 유전자 증여에 따라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단다. 예수가 떠난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제거 계획에 따라 권력을 쥐고 있던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으나 천상의 안배에 따라 숨겨진 채로 보호될 수 있었단다. 물질체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산한다 멜기세대계 분화된 혼의식들이 들어가 있어서 철저하게 비밀에 감춰진 상태로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이란다. 이들이 바로 대주기를 맞이하여 5차원 상승 사회를 정착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될 역할을 맡은 리더 그룹이라 할 수 있단다. 이들의 의식은 6차원에서 7차원까지 상승하여 빛의 문명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것인데 현재의 너희 문명의 리더들인 권력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봉사자로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란다. 그래서 상승한 존재, 깨어난 존재들은 인류들의 상위에 앉아서 지배하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존재들임을 행동으로서 보인다는 것이란다. 인류들은 진정한 힘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빛의 세계이자 상승한 세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란다. 더 이상 수직관계는 없고 수평관계만이 존재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란다. 지금의 너희들이 주장하는 평화는 가식적인 것이지만 이들에 의해 정착하게 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 하는 것이란다. 아담, 아답하는 이렇게 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란다. 인류 사회를 앞에서 이끌어 3차원의 허물을 벗고 상승한 5차원의 세계를 정착시켜서 개시된 대로 천국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다. 유전자 코드는 6쌍 12줄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질체는 아스트랄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혼의식은 상위 혼의식과의 결합으로 7차원의식으로 확장이 일어나는데 상위 위원의 존재에 워크 인도 될 수 있도록 말이란다. 영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내면의 대화를 통한 조언을 받아들여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란다. 우리는 너희들의 행성을 통해서 큰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대신성한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에 따라 인류 창조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이란다. 생명들의 진화 환경이 뒤바뀌지 않도록 하면서 질서를 존중하였으며, 다만 인류라는 생명체들만이 다른 행성의 진화 유연과는 다르게 초스피드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니, 점핑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란다. 대신성한 계획을 위하여 예외 조항을 두었음이니, 창조 그룹에 직접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란다. 타락 천사들이 우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잔존 세력들이 너희들의 행성으로 진입해 들어왔으며, 저들의 입장에서는 미개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들을 자신들의 노예로서 부리기 시작하였단다. 인류들 중에 자신들의 수종 노릇을 할 인종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대인의 역사가 된단다. 이들은 대신성한 계획을 간파하게 되지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 수 없었단다. 너희들의 성서에 바벨탑 사건으로 등장하는 일들을 통하여, 인류들의 에테르체인 혼이 유전자를 파괴하여 여섯 쌍이 열한 줄로 변형시키게 되었단다. 이것은 물질 유전체계에도 파급을 미쳐서 한 쌍이 두 줄로 손상되어 하늘의 사람에서 땅의 사람으로 추락하게 되었던 것이란다. 즉 에테르체가 완전한 물질체로 변형되었던 것이란다. 유전자의 절단이 불러온 것이었는데, 연과 융합하고 있었던 혼의식이 분리되어 완전히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란다. 너희들은 더 이상 연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으며, 천상의 자녀, 빛의 자녀에서 추락하여 물질의 자녀, 땅의 자녀가 되었단다. 이것이 현재 너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너희들의 의식이 깨어 일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란다. 우리는 창조그룹을 통해서 잃어버린 너희들의 주권을 회복시키도록 하여 그동안 봉인되었던 너희들의 에테르 유전자 코드를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하였던 것이란다. 이 뜻에 의하여 너희들의 절단된 유전자 코드는 회복되게 되었는데, 에테르체는 모두 회복되었다는 것이란다. 남아있는 물질체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너희들의 혼의식이 잃어버렸던 자리를 되찾아 들어와야만 하는 조건이 남아있게 되었단다. 혼체에 의한 작업은 이루어질 수 없단다. 혼의식이 주관이 되어 작전이 이루어져야 계획대로 실행되는 것이란다. 유전자 코드는 빛의 위에 이루어져 있어서 에테르적인 작업은 완료되었으나, 물질화되어 있는 빛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너희들을 일방적으로 도울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물질체험을 하겠다고 선택한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란다. 너희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너희들의 뜻에 위해 과정들을 성취하는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의 자유의지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너희들의 어려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너희들이 흘린 수고의 땀방울들이 결과에 대한 만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에 그런 것이란다. 너희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돕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자, 너희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란다. 그러면 너희는 우리들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다. 너희들도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훈육을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우리들 역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에 위해 성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너희들을 위해 남겨두었다고 보면 된단다. 저급한 마음으로 표현되는 감정체계를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란다. 그런데도 너희들의 미련이 이것을 사라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이니, 너희들의 확고부동한 결연한 의지가 없다면 이것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란다. 본래부터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주문하지 않을 것이란다. 너희들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게 하였기 때문에 모든 상속권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이란다. 전한 것처럼 룰루들의 후예들은 진화 여정을 따라서 상승하면 된단다. 주어진 단계마다 있는 과정들을 통과한 만큼 자신이 가야 할 곳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그곳이 어디라도 생명들의 진화 세계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란다. 너희들이 지옥으로 표현하는 세계도 포괄적 진화 세계에 속해 있어서 그곳에서도 배움이 있다는 것인데, 고통이 있는 배움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단다. 우리는 창조된 혼의식들을 소멸시키지 않는단다. 스스로가 굳건히 소멸을 요청하였을 때의 상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존재의 선택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다. 물질체, 즉 3차원체는 법칙에 따라 모두 분해하여 원소로서 돌려보내는데, 존재의 깨달음이 물질체마저도 빛의 진동으로 상승시킨다면 분리하는 대신에 가지고 상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단다. 대체적으로 물질체를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벗겨서 원소들로 돌려보내며, 극소수의 존재들에게 물질체의 상승을 허락하는 것이란다. 또한 너희들의 행성은 대주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그동안 임시로 운영되어 오던 지옥을 폐쇄하여 없애려 한단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결정된 존재들은 그 과정을 대신하여 조성된 원시행성으로 보내어서 혹독한 3차원의 물질체험을 통하여 마지막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단다. 이들은 비록 지금의 지구환경보다는 혹독하겠지만 그곳에서 인생의 진화를 통하여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잡기를 바라서 준비한 것이란다. 비록 창조의 목적에 의하여 인류라는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유전자 혈통이 어떻다는 것과 상관없이 존재 스스로의 상승을 위한 노력과 희생이 상황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란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조건이 형편없었다고 하여도 존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해낸다면 상승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란다.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과도 왕이 되어야 하고 거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과는 볼 필요도 없이 거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인류들의 법칙일 뿐이지 하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란다. 성서에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비유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란다. 처음 태어났다에서 처음 출발했다에서 처음 선택받았다에서 끝까지 첫째가 되는 것은 아니란다. 아무리 상속권을 받았다 해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였다면 아니라는 것이고 아무리 첫째로 태어났다 해도 장작원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자격이 없다는 것이며 선택받았다 하여도 선택권을 지켜내지 못하였다면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란다. 나중에 선택되었어도 최선의 노력으로 선택권을 확보할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둘째나 셋째로 태어났어도 장작원을 누릴 자격을 스스로 갖추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며 상속권이 없었다고 하여도 스스로 상속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란다. 비록 아무 조건 없는 거지로 태어났거나 선택받지 못하였거나 첫째로 나지 아니하였거나 나중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존재 스스로 충족하지 못한 조건을 비관만 하여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극복하지 못할 조건을 자신의 노력과 희생으로 전화위복할 것인지는 모두 스스로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란다. 우리는 존재의 조건을 보지 않는단다. 스스로 어떻게 과정을 극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는지 없던 자격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내었는지를 본단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지켜본단다.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여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버려졌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감한 용사를 우리는 찾고 있단다.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교만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란다. 우리는 능력을 중시 여기지 않는단다. 설령 너무나 부족하여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존재 스스로 겸손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할 것이란다. 우리는 겸손한 이에게 우리의 능력을 함께할 것이고 우리의 지혜를 함께할 것이란다. 우리는 그런 존재에게 유전자 코드를 부여하여 우리가 워크인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란다. 이런 이가 아담이 되는 것이고 아담파가 되는 것이며 아담이스트가 되는 것이란다. 성서에 기록한 버려진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되었던 것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이란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뜻임을 전하는 것이란다. 우리는 자녀된 요건을 전하는 것인데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서 우리는 후천적 요건을 본다는 것이란다. 물론 유전적 조건이야 선천적인 것을 보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존까지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란다. 우리는 모든 면을 다 살펴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와 진정으로 하나됨을 성취하는 인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란다. 때가 무르익어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는 부르고 있어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일꾼들을 찾고 있는 것이란다. 준비된 영들은 워크인을 통하여 준비시키면 되는 것이란다. 마찬가지로 자아가 연과의 연합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온전히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정체성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로 자아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알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란다. 정체성은 신성을 의미한단다. 너희들의 내면에 신성이 올바르게 들어서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자아가 신성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란다. 너희들의 내면에서 신성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너희들에게 선천적인 조건인 유전자 코드를 준비시켰지만 너희들의 타락으로 지켜질 수 없었던 것이란다. 우리는 선천적 조건의 회복을 위하여 후천적 조건을 두었으며 인류들의 자기 노력과 희생을 통한 진행 과정들을 지금까지 지켜보아 왔다는 것이란다. 우리는 자신의 신성을 회복한 인자들을 찾았는데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어 인류들의 등불이 되는 그런 인자를 찾았던 것이란다.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던 인류들도 많았고 되려고 하는 인류들도 많이 있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을 모두 버리고 비워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머리에 입력하는 것으로 중단한다는 것이란다. 그것이 심장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하는 너희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단다. 불타오른다는 것은 신성이 살아난 것과 동시에 자신은 불타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런 인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란다. 너희들의 혼은 전자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기 신호와 자기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단다. 특히 머리의 중심에 있는 뇌세포는 끊임없이 전자파를 발산하고 있으며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과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은 전기 배터리와 같아서 몸체를 활동하게 하는 엔진 또는 모터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전기와 자기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미약하지만 전기 신호를 방출하고 있단다. 그래서 너희 뇌세포를 구성하는 대뇌피질은 전기 충격에 취약하다 할 수 있고 심장도 고전압의 전기 충격에 취약하다 할 수 있어서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단다. 너희들이야 110V나 220V의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전압의 전기는 감지하지 못한단다. 그러나 너희들의 몸체는 심장과 뇌가 전기에 민감하고 혼은 전체가 전기에 민감하여 반응한다는 사실이란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사실 마음이라는 포지션을 구성하는 혼의 전자 입자들을 불로 태운다고 할 수 있는데 초고압의 전기가 저전압의 전자 입자들을 쪼개어서 분리시킨다는 표현이 오를 것이란다. 입자는 쪼개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원자도 분리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근원의 빛 입자는 전자에 충격을 가하여 더 작고 가벼운 입자들로 쪼갠다는 것이란다. 쪼개어진 순간에는 입자들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더 작고 가벼운 입자들로 변형되었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단다. 그러나 전자 입자도 그렇게 쪼개어져서 사라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란다. 그러면 너희 심장을 지배하고 있던 저급한 마음은 더 작고 가벼운 입자들로 분해되어 보이지 않게 된 전자 입자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작게 쪼개어진 입자들이 바로 영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 입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변형된 가슴, 마음은 더 이상 저급하지 않고 상위의식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상승한 마음, 상승한 의식이라 하는 것이고, 빛의 의식이라 하는 것이란다. 너희들 스스로 전압을 높여서 초고압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란다. 초고압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가벼워진 입자들의 영향으로 더 이상 저급한 물질 감정체계에 휘둘리지 않게 되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란다. 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감정체에 쉽게 노출되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은 같은 전압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란다. 너희들이 물질 인생을 떠날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대변하는 저급한 마음은 너희들 스스로들이 정화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근원의 빛이 등장한 것이란다. 근원의 빛은 너희들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충격하여 잘게 쪼갤 것이고, 분해시켜서 더 작은 입자들로 변형시키게 되는데, 이때의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란다. 이것이 빛으로의 상승이자 차원 상승이라 하는 것이란다. 너희들의 저급한 의식을 영의식이 대체하게 되면서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란다. 이것이 5차원으로 상승한 인류의 모습이란다. 그러면 의식이 상승하고 나면 물질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의식과는 다르게 더 고형화되어 있었기에, 세포들의 핵이 짧게 쪼개어지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다. 의식을 구성하는 전자 입자들이 근원의 빛에 위해 짧게 쪼개어진 후 그 영향이 물질체에도 미치게 되는데, 액체가 기화하는 것보다 고체가 기화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이란다. 그래서 육체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초고압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그 자격을 갖춘 인자가 아니라면 힘들다고 하는 것인데, 기화하는 과정 동안 가해지는 압력을 견디어낼 수 없다는 것이란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사전에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기 전에 물질체를 벗겨내는 것이란다. 이때 가중되는 압력은 물질체와 혼을 강제로 분리시킬 정도이기에 고통을 참아낼 수 없단다. 그래서 물질체의 동반 상승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류들의 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분리시킨다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영화를 통해서 워프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을 텐데, 우주선이 다른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할 때와, 존재들이 다른 장소로 빠르게 이동하여 갈 때의 빛을 통한 워프 장면을 말하는 것이란다. 워프할 때의 이용되는 빛을 리프팅 광선이라 한단다. 이때 광선에 의해서 입자들이 짧게 쪼개어져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다른 공간, 다른 장소에서 다시 입자들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너희들이 본 장면이라 할 수 있단다. 너희들이 휴거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우주선에서 리프팅 빔을 발사하여 너희들을 우주선 내부로 워프시키는 것인데, 입자들이 분해되었다가 다시 조립되는 과정 동안에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은 이상이 없지만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는 존재는 죽일 수밖에 없는데, 즉 물질체를 벗길 수밖에 없어서 존재들의 준비된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우주선에 탑승시킬 인자들은 먼저 혼의식을 준비시키게 되는데, 워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자를 쪼개어 상승시킨 다음, 물질체와 연합된 상태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란다. 그래서 물질체까지도 워프할 수 있는 존재들은 그렇게 리프팅 빔을 통하여 이동시킬 것이고, 준비가 덜 된 존재들은 혼만을 워프시킬 것이란다. 물론 3차원 물질체는 두고 갈 것이고, 우주선이 모선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새롭게 준비된 아스트랄체로 갈아입게 될 것이란다. 모선에는 너희들의 새 옷인 아스트랄체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너희들에게 바로 지급될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단다. 모델 번호가 모두 코드로 입력되어 있어서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단다. 일란성 쌍둥이로 살았던 인류도 다른 모델로 준비되어 있어서 더 이상 구분이 어렵지 않단다. 너희들의 새 옷인 아스트랄체는 빛나는 빛의 입자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서 아름답다 할 수 있단다. 부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인류는 결코 이 옷을 입을 수 없는데,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너희들은 성서에 등장하였던 에녹이나 엘리야가 물질체를 가진 채로 우주선으로 워프한 것을 알고 있기에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고 있단다. 그러나 전한 것처럼 이들과 같이 자격을 갖추었다면 모르지만 전반이 그렇지 못하기에, 3차원 물질체는 죽음으로 벗어놓고 혼만이 이동하여 갈 것이란다. 너희들의 희망이 크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희망대로 한다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고자 한단다.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영의식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고, 영을 구성하는 전자 입자들로 충만하게 들어차야 한다는 것이란다. 영을 구성하는 입자는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차원에 속한 진동장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단다. 우주선이 리프팅 빔을 발사하여 워프시키는 과정 동안에도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과, 이동 시에 잠시의 가벼운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는 있으나 큰 문제가 아니기에 금방 회복된다는 것이란다. 리프팅 빔은 3차원 물질 입자들을 털어내는 기능을 하는데, 클린 룸에서 먼지와 세균들을 털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의 입자들을 정화시키는 기능도 한다는 것이란다. 이 과정에서 가벼운 어지럼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너희들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다. 이 준비하는 과정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항상 준비해야만이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란다. 너희들에게 방사되고 있는 근원의 빛은 너희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도움을 주게 될 선물이란다.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하여 너희들의 의식이 짧게 쪼개어져서 가볍게 상승할 수 있기를 바란단다. 너희들은 입자가 쪼개어져서 붕괴되면서 핵이 폭발하고 난 후에 강한 빛과 전자파와 핵폭풍과 방사능이 있음을 알고 있단다. 그리고 붕괴를 일으킨 입자는 사라졌다고 알고 있단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얼마나 최소 단위로 짧게 쪼개어져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물질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전하는데, 나노 수준 이하, 초마이크로 수준 이하라 해도 존재하고 있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을 구성하고 있는 3차원 물질체를 벗고 에테르 세계로 떠나는 호는 아무리 짧게 쪼개어져도 우리가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란다. 너희들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로 무지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단다. 3차원 물질체를 활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했던 의식은 어디로 사라졌으며, 꿈꾸게 하고 이상을 품게 하였던 마음은 어디로 사라졌다는 것이더냐. 너희들은 호흡이 없는 물질체를 생명이라 하느냐, 아니면 시체라고 하느냐, 이 생명의 기운은 어디로 간 것이냐,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다에서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란다. 우리는 너희들을 3차원 세계에서 멋있게 퇴장시킬 것인데, 죽음으로써 말이란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호흡이 있는 우리들의 세계로 초대하기 때문이란다. 또한 시체를 남기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실종을 가장하여 공간이동시킬 것이란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정한다 하여도 변경되지 않는 진리임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너희들이 애처로울 따름이란다. 우리는 너희들의 변하지 않는 본질을 되찾아 주려고 한단다. 죽음도 없고, 소멸도 없고, 유한성도 없고, 제한도 없는 세계, 영원하고, 무한하며, 무궁한 세계, 바로 우리들이 있는 세계로 너희들을 초대하려는 것이란다. 너희들을 우리의 자녀들로 맞이하려 한단다. 사랑하는 너희들을 환영한단다. 사랑하는 너희들